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닥터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폭락장에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가지자 라고 닥터케이는 수개월 전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폭락장에서도 회원분들 수익을 많이 내게 해 드려서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 들어가시기 힘드니까 제가 그럼 수익공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에 셀트리온 삼행제 환상적인 리딩 생방부터 한번 챙겨보고요. 셀트리온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패닉에 빠졌을텐데요. 자 먼저 최고 꼭대기에서 매도 사인 드리는 것부터 인정 한번 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1번 잘 봐야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여기 안깨고 내려오면 베리굿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안깨고 내려오면 23만 천원 안깨고 내려오면 베리굿 23만 깨고 내려오면서 22만 2천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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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휘충휘충 거리면 조금씩 차익쉬는 해야돼요. 와 더 간다 조금 아쉽긴 해요. 꼭다리에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돼. 닥터케이가 지가 그런거 뒤도 돌아보지라 마라 해놔갖고 하하 자꾸 스마일님 계시죠 알아들었죠 23만 2천원 밑으로 딱 깨고 내려오면 시원찮아요 시장 빠지고 있거든요 자 스마일님 신호 날라갑니다. 챙기면서 갑니다 스마일님 챙기면서 가요 말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3분의 1매도 바빠 언제 보고합니까 그죠 더이상 못치고 가고 밀리잖아 3분의 1매도 3분의 2 더 지켜봅니다 여기 22만 2천원 깨지면 거의 다 던질거에요 자 저분이 어저께 핸드폰 놔놓고 운동갔대 하하 결론적으로 몇천원이라도 더 먹었네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3분의 1 더 매도 스마일님 3분의 1 더 매도 3분의 1만 딱 들고 있어 다 왔어 다 던져 그냥 다 던져 스마일님 다 던져 23만 2천원 최고점에서 던지는 리딩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생방송입니다 찾아 들어가시면 되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 고점에서 팔아놓고 미지트에서 다시 사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초대박 이틀만에 17% 수익 셀트리온 제약은 48% 수익 KMW 사자마자 20% 날아가고 에코프로 BM 사자마자 10% 삼성전자 바닥에서 이틀만에 11% 수익 등 여러분들 최근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닥터케인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리딩에 대해서 유료방에서 어떻게 해드렸느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차트 옆에 리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런식으로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되요 그때 리딩을 했느냐 안했느냐 커뮤니티 찾아 들어가시면 되구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회원들의 수익률 현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깐 들어가 보시구요 팀 K 수익 공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회원도 가입해 놓으십시오 자 대표선수 계좌 3개 공개 1년 회원 유지 중입니다 자 1838만원 3월 24일부터 5일까지 상행입니다 계좌 3개거든요 3월 24일부터 528만원 1500만원입니다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죠 자 다른 다른 3개월 회원 계좌 공개 자 548만원 계좌 하나 새로 만드는 하루만에 이거 쌀 때는 헬스케어입니다 그죠 15% 대박 그죠 그리고 6개월 회원 가입한 인원 집중 관리의 결과는 37% 입니다 한달 수익이 여러분들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잡주입니까 잡주 하나도 안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죠 KMW 뭐 이런 정도만 매매 하거든요 나머지 뭐 농심도 있고 가볍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익률 현황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도 있어요 셀트리온 대박 27% 수익 셀트리온 그죠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완전 퍼펙트였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닥터케이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방송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케어를 잘 하고 싶으신 분은 닥터케이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억단이 넘어가거나 3,4천 넘어가면 회비 50만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 최고점에서 던지라는 거 봤죠 최저점에서 다시 사놔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매매 포인트가 좋다니까요 닥터케이가 그죠 16% 그죠 16% 한국사이버결제는 대표선수가 알아서 자기가 매매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 종목 좋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에코프로피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48%의 영광스러운 수익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좋아 죽어요 셀트리온 제약 그죠 48% 수익 여기 앞에 200만원 수익 더 있거든요 3분의 1 먼저 끊어먹은 거 삼성전자 10% 수익 확인되셨죠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는 진솔하고도 거짓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고요 아 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한다고 이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면 포장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확해서 매매 포인트가 좋아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만들 수 있으나 행운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완전 운만 다른 것일까요 아니다 생각합니다 아니다 생각하니깐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했다가 급락 바로 꼬꾸라지면서 이날 그죠 18만원대에서 던진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고 메롱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꼭다리 따라갔다가 그냥 쭉 밀려버려요 사자마자 손실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전문적인 그죠 시그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코치가 필요해요 닥터케이가 그 코치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여기서 왔거든요 날라갑니다 그냥 던져 그럽니다 그죠 던져 셀트리온도 27% 먹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또 던져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전 상황에서는 그죠 여기서 끊어먹었는데 배운 중에 한 분이 그냥 핸드폰 놓고 갔어요 아까 맨 처음에 방송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아이고 더 올라갔네요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밀리니까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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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져 이랬잖아요 여기 봉 하나에서 그러고 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최고점에서 던진 거 아닙니까 믿을 사람 믿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회원가입 안내는요 방송에 들어가시면 아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동영상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리딩의 생방송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닥터케이는 아침 방송 1시간 무료로 해 드리고요 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께 풀타임으로 리딩합니다 그냥 아 뭐 경제 팁이 나오는 돈한테 가니까 하루에 10개 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사고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팔아 하고 끝 아닙니까 손절은 얼마 그럼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아까처럼 급변동하는 장에서 대응이 된단 말입니까 실시간으로 여섯 시간 여섯 시간 반 동안 개장해 있는 동안 실시간 리딩하니깐요 많은 분들 고려해 보시고요 같이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하나 열어보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여기 핸드폰이면 여기 제목 옆에 세모가 있을 거에요 그거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가입 문의를 하시려면 이거 누르면 개인 카톡으로 연결 되고요 다음 카페 아까 수익률 확인하고 싶고 회원 가입 절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다음주 전략 방송 할 텐데요 8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기존 회원들 기법 강의 그리고 시왕 방송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닥특해였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특해였습니다 바이바이 ㅂ 랄빛 카카오 경고 매우 Diam estructural